여러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 20년 고기, 먼 옛날이었습니다. 오누이가 개나리 보참을 메고 비로봉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래요, 오누이는 바위에 기대어 땀을 닦았어요. 그때 골짜기 위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왔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애들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외아리쳐 들렸어요. 저, 저희는 부모님을 잃고 살 곳을 찾아왔어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왔구나. 여기는 내가 사는 내 집의 울타리 안이다. 아무리 깊은 산중이라 해도 남의 집 울타리 안에 어찌 살겠느냐. 어서 나가거라. 할아버지의 음성은 몹시 딱딱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누이가 불렀지만 대꾸도 하지 않고 골짜기 위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오누이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 넓은 곳에 혼자서 사는 집에 울타리가 있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오누이는 그곳에 짐을 풀었어요. 양지바른 곳에 아담한 초막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 이걸 보세요. 이상하게 생긴 꽃이에요. 동생이 오빠를 보며 손짓했어요. 오빠가 가까이 가보니 빨갛게 생긴 꽃이 풀밭에 피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코를 찌를 정도의 향기가 났어요. 오빠, 그 꽃을 파보세요. 동생의 말대로 꽃의 뿌리를 파보았습니다. 꼭 도라지 같네. 오늘은 이걸 먹어야겠다. 어? 이게 뭐지? 눈이 동그래졌어요. 파헤친 뿌리 쪽에서 새빨간 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이때 터벅터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 전에 만난 할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해서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느냐? 네? 이게 할아버지 것이에요? 오누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어떤 풀뿌리인 줄 알고 캤었느냐? 내가 평생을 바쳐 길러온 귀한 보물인데 말이다.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오누이를 쏘아왔습니다. 오누이는 그제야 그 풀뿌리가 보통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할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오누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 맺습니다. 예로부터 피를 흘리는 풀뿌리는 살릴 길이 없다고 했다. 너희들 어찌하려느냐? 할아버지는 더욱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누이는 거듭 빌고 또 빌었어요. 너희들은 오늘부터 이십 년 동안 저 작은 고개를 넘어가서 맑은 물을 떠다가 풀뿌리에게 주어라. 그러면 이 풀뿌리는 다시 살 수 있을 게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오누이는 험한 가시덤불을 헤치며 고개를 넘어 맑은 물을 떠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길어다 풀뿌리에게 주었지요. 이십 년이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빠, 이걸 보세요. 바짝 말랐던 가지에서 푸른 잎사귀들이 달리고 빨간 꽃송이가 피었어요. 드디어 살아났구나. 우리가 살렸어. 오누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다시 오누이에게 나타났어요. 이젠 되었다. 너희 오누이가 그동안 수고가 많았구나. 할아버지는 예전과는 달리 다정하게 오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산삼이라는 거다.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금강산에 바쳤단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 산삼을 다시 살렸으니 정말 기쁘구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너희들 것이다. 가을이 되면 산삼 꽃씨를 받아 비로본 골짜기에 뿌리도록 해라. 할아버지는 오누이를 안으며 다독거렸어요. 할아버지... 그 후로 산삼은 오누이의 손길로 금강산 여기저기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누이가 20년 동안 넘어다니며 물을 길어왔던 고개는 언제부터인가 20년 고개로 굴렸답니다. 도둑왕 이야기 옛날 어떤 마을에 엿장수 아버지와 5살 된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열흘에 한 번씩 엿을 고와 가래 엿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반 위에 놓아두고 아흘의 동안 날마다 조금씩 엿을 팔러 다녔어요. 아버지, 따 엿! 5살 된 아들은 아침마다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예 따! 아버지는 그때마다 엿 한가라씩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엿을 팔러 나가면 집에는 아들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5살 된 아들은 심심했어요. 엿도 먹고 싶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엿이 많이 있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키가 너무 작고 선반은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개를 놓고 올라서도 손이 닿지 않았어요. 이불을 놓고 올라서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엿을 꺼내 먹을 수가 있을까? 아들은 매일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언제나 아버지, 낮 엿 한 개만 하고 말하던 아들이 그날 아침에는 아버지, 나 엿전 한 개만 주세요 했습니다. 엿전이라고? 엿전은 뭐 세 쓰려고? 가지고 놀려고요. 너무 심심해요. 아버지는 5살짜리 아들이 늘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는 게 딱했습니다. 예, 딱. 아버지는 엿 한 가락과 엿전 한 개를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은 활짝 웃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놀아라. 예, 아버지. 아버지는 엿 목판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아들은 맛있게 엿 한 가락을 깨물어 먹었어요. 한낮이 되었지요. 아들은 엿전을 하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엿전이 뜨거워지자 꺼내서 구멍에 실을 깨어 선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엿전은 선반 위에 있는 엿가락 위에 떨어졌습니다. 엿이 녹으면서 엿전은 엿가락 속으로 파고 들었지요. 얼마 후에 엿전이 식자 아들은 실을 잡아당겼어요. 엿전에 붙은 엿 한 가락이 딸려 나왔습니다. 아이, 맛있어! 아들은 엿 한 가락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날부터 아들은 아들은 매일같이 엿전으로 엿을 빼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락씩 빼먹던 것이 두 가락이 되고 세 가락이 되었지요. 선반 위에 엿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그날 팔 것을 세어 담던 아버지는 엿이 모자라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선반에 키가 닿지 않는 어린아들이 먹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엿은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생각다 못한 아버지는 누가 엿을 빼먹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엿을 팔러 가는 척하고 골목에 숨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아들이 엿전을 가지고 노는 척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살금살금 문앞으로 다가가서 문을 벌컥 열었지요. 그때 아들은 엿전에 달라붙은 엿을 막 빼먹는 중이었어요. 이 녀석, 네가 바로 엿도둑이었구나. 도둑, 도둑이요? 제가 도둑이에요? 그럼 도둑이지, 아니야? 그러자 아들은 슬픈 표정으로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둑이라고 하셨으니 저는 도둑이에요. 기왕 도둑이 되었으니 앞으로 큰 도둑이 되겠어요.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섯 살짜리 아예 말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녀석아, 도둑이 뭐가 좋은 거라고 큰 도둑이 돼. 아버지가 꾸중하듯 말했습니다. 누가 도둑이 좋아서 도둑이 되나요? 아버지가 제게 도둑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도둑이 된 거죠. 이 녀석아, 도둑질을 안 하면 도둑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도둑이라고 하셨으니 저는 도둑이에요. 그리고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쳐야 하니까 저도 지금부터 남의 물건을 훔칠 거예요. 그날부터 다섯 살짜리 아들은 도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숟가락을 훔치거나 남의 집 닭장에서 달걀을 훔쳤어요. 여섯 살이 되고 일곱 살이 되고 여덟 살이 되고 하나 둘 나이를 더 먹을수록 아들은 점점 더 큰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진짜 도둑이 된 걸 아버지는 몰랐어요. 아들의 도둑질은 그만큼 교묘했기 때문입니다. 엿 한가락을 빼먹다가 아버지에게 들킨 아들은 어느 집 물건을 훔치든 간에 다시는 들키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지요. 세월은 빨라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엿장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들도 20대의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지요. 그러나 엿장수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이따금 어디론가 갔다가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이 넘어서 오기도 했지요. 아들은 집을 떠났다 올 때면 겨우 먹고 살 만큼 조금씩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생활은 여전했지만 아버지와 아들 두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라 안에서는 도둑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부잣집마다 도둑이 들어서 값진 물건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훔쳐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집에 귀한 물건이 있다는 소문만 나면 며칠 뒤에는 도둑을 맞았습니다. 원님도 도둑을 맞았습니다. 도둑을 잡는 포도대장도 도둑을 맞았어요. 대신도 도둑을 맞았지요. 심지어는 임금님이 계시는 대걸에서도 도둑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이 무서워서 해만 지면 문을 꼭꼭 걸어잠갔어요. 부잣집에서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밤새도록 지켰어요. 원님의 집은 나졸들이 밤잠도 안 자고 지켰지요. 대신의 집은 포졸들이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대걸은 수많은 병사들이 겹겹히 지켰어요. 그러나 도둑이 한 번 마음먹은 물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켜도 없어졌습니다. 광속에 넣고 자물쇠로 꼭꼭 잠가 놓아도 도둑은 어느 틈에 훔쳐갔어요. 나란 곳곳에는 큰 방이 나붙었어요. 그러나 수백, 수천 장의 방을 붙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둑이 키가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빼빼한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걸에서는 임금님이 회의를 열었어요. 답답한지고 그래 이 나라에는 도둑 하나 잡을 힘도 없단 말이오. 황송하옵니다. 신하들은 할 말이 없어서 머리만 조아릴 뿐이었어요. 그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전하의 백성이옵니다. 도둑질이 나쁜 일이긴 하지만 도둑도 전하의 백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둑은 귀신도 놀라게 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옵니다. 하온이 그동안 훔쳐간 귀중한 물건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면 은혜를 베풀어 도둑을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맡기심이 오른줄 아래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전하 도둑은 도둑이옵니다. 도둑을 용서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옵니다. 도둑은 엄벌에 져야 하옵니다. 신하들의 말에 들은 임금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했지요. 그리고는 도둑을 엄벌에 져야 함은 마땅한 일이오. 그러나 잡지도 못한 도둑을 어떻게 엄벌에 져하겠소. 더군다나 이 도둑의 재주는 놀라워서 어느 누구도 도둑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소. 내 생각에도 도둑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뛰어난 솜씨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미 오른줄 생각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신하들은 또다시 머리를 조아렸지요. 나라 안 곳곳에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도둑은 듣거라. 너도 이 나라의 백성이니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지난 죄를 용서하겠노라. 또한 지금은 북쪽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범할 흉계를 꾸미고 있으니 이 나라의 백성된 자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너의 그 뛰어난 도둑지 솜씨 역시 나라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모쪼록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백성의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 이런 방이 나붙은지 얼마 후였어요. 도둑은 정말 지난 잘못을 뉘우쳤는지 훔쳐간 물건을 모두 대걸 안에 가져다 놓고 주인들이 찾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엿장수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아들을 불러 말했지요.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나는 네가 나라에서 찾는 도둑인 줄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 말 못한 것은 아비 때문에 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도둑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이미 흙마당에 엎어진 물과 마찬가지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다. 네가 어렸을 적에 이 도둑노마 했던 이 아비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리고 너도 이 나라의 백성이니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솜씨라면 북쪽 오랑캐들이 다시는 이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오랑캐나라를 몽땅 훔쳐오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아 이 아비의 말을 알아듣겠느냐. 예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부디 이 아비의 말을 잊지 말거라. 늙은 아버지는 이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랄지 늙은 이에요. 이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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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이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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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지